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진짜 장관이다 장관 저게 중간에도 물이 낮으니까 저렇게 밤섬처럼 나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제 방이에요 저것도 제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활용을 안 하는데 제 방이에요 우와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진다 입이 안 다물어져 어디까지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 오늘 딱따구리가 그냥 아침부터 인사를 그냥 공도 저기도 어제 제가 왔던 길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저긴가 저 프라타나스 퍼플로 있는데 저기는 물안개가 지금 자욱합니다 우와 이 소리가 딱따구리가 내는 소리입니다 우와 딱따구리가 그냥 아침부터 더운 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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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